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. 이상국.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. 부엌에서 밥이 잦고 찌개가 끓는 동안.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. 나는 벌 서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.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이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.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. 골목길 감나무에게도 수고한다고 아는 채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.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두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.